그런데 수로왕과 더불어 꼭 알아야 할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수로왕비 허황옥입니다. 수로대왕님의 부인은 사실은 허황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후손된 사람으로서는 참 허왕훅, 허왕후라고 이렇게 호칭을 많이 합니다. 허황옥님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출신으로 서기 48년 7월 27일 날 가락국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허황옥님과 김수로대왕의 혼인관계는 가락국기 속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난 것은 허황옥님이 인도에서 왔다는 증거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 증거는 DNA 검사를 한 결과 우리나라 여성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DNA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인도 남반부의 여성의 DNA가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 허황옥님은 인도 계통의 여성이었다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런 허황옥님은 수로대왕님보다 10년 일찍 돌아가셨어요. 157세나 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대왕님은 158세가 되는데 이러한 오랫도록 이렇게 사시면서 가락국이 아주 번영, 번창 국가가 아주 강한 국가로 발전하는데 윗걸음이 된 것이 아마 수로대왕님 네 분의 그 어떤 공적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는 아주 신비로운 석탑이 하나 있다. 허황옥이 인도에서 가져왔다는 파사탑인데 국내에서 볼 수 없는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신기하게도 이 돌 위에 닭피를 떨구면 굳지 않는다고 한다. 바다를 건너올 때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 싣고 왔는데 어부들이 파도를 막아준다고 하여 석탑을 깨어가 지금은 많이 훼손된 모습이다. 이곳뿐만 아니라 수로왕능에도 아유타국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태양무늬와 쌍어무늬다. 왕능과 승선전 등을 중사였음을 알리는 중건신도 명비의 이수 부분에 수로왕비가 인도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듯 인도 사원에서 볼 수 있는 태양무늬가 새겨져 있고 왕능 바로 앞 남능정문 양쪽 무늬에는 흰색의 석탑을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흰색 물고기가 마주보고 있는 쌍어무늬이 있다. 쌍어무늬는 인도 아유타국의 용왕을 상징한다고 한다. 또한 수로왕비릉 바로 옆에는 수로왕의 탄생신화가 깨뜨려 있는 구지봉이 있다. 수로왕비릉이 있는 평탄한 위치가 거북의 몸체이고 서쪽으로 쭉 내민 봉우리 형상이 거북의 머리 모양과 같다하여 구지봉이라 한다. 정상에는 아주 오래된 구인돌이 있는데 그 위에 한석봉이 쓴 구지봉석이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특히 쌍어무는 인도에 가면 힌두교 사원 정문마다 조각되어 있고 생활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문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김해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문양이죠. 그러니까 허황옥이 가야로우면서 전해진 것입니다. 수로왕의 왕비 허황옥은 인도 아유타국의 궁지입니다. 이곳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수로왕은 가까운 나라도 아니고 멀리 떨어진 아유타국의 궁주를 왕비로 맞이하게 됐을까요? 수로왕이 가락국을 연 지 7년째가 됐지만 아직 왕후를 세우지 못하고 있다. 하늘의 명에 의해 이 나라의 왕이 됐듯이 왕후를 삼게 하는 것도 역시 하늘의 명이 있을 것이라며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붉은 빛깔의 돛을 달고 검붉은 빛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북쪽으로 향해오는 배 한 척이 나타난다. 아유타국의 공주일행이 탄배다. 구관들로부터 소식을 들은 수로왕은 친히 나가 공주를 정중히 맞이한다. 저는 아유타국의 공주입니다. 성은 허이고, 이름은 황옥이며 나이는 16세입니다. 제가 풍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금년 5월에 부왕과 모흑께서 저를 보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젯밤 꿈에 황천 상제를 배웠는데 상제의 말씀이 가락국의 임금 수로는 하늘에서 내려보내어 왕위를 오르게 한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사람이다. 이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아직 배피를 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대들은 모름지기 공주를 보내어 짝을 짓도록 하라 하시고는 도로 하늘로 올라가셨단다. 꿈에서 깬 뒤에도 상제의 말씀이 아직까지 귀에 생생하니 너는 곧 부모를 작별하고 그곳으로 떠나거라 고하셨답니다. 이리하여 저는 배를 타고 이렇게 감히 용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김수로왕은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을 왕후로 맞아들이게 되는데요. 둘 사이에는 심남이녀의 자녀를 둡니다. 첫째는 이대의 거등왕이 되고 둘째와 셋째는 왕비의 요충에 따라 김혜어씨가 되죠. 나머지 칠왕자는 허왕후의 오빠인 장유화상의 인도로 출가하여 하동 칠불사에서 성불했다고 합니다. 김혜의 금관가야를 건국한 김혜김씨는 6세기 신라에 편입되면서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후 김혜김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로왕이 건국한 김혜의 금관가야는 5세기 광개토태왕의 남정 이후 급속히 쇠퇴하게 된다. 결국 서기 532년 10대 구영왕에 이르러 신라에 항복하고 금관가야의 왕족은 신라의 진골로 편입하게 된다. 구영왕의 세 아들 중 막내가 김무력인데 그는 장군이 되어 신라의 영토 확장에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신라의 한강유역 지배를 확정지었던 관산성 전투에 큰 공을 세우고 후회의 최고관등인 각간까지 오른다. 김무력의 아들은 김서연으로 신라왕족인 만명부인과의 사랑이야기로 유명하다. 망국의 왕족과 신라왕족의 만남이었지만 신분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된다. 또한 김서연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건 전우를 만나게 되는데 그는 바로 폐위된 진지왕의 아들 김용춘이다. 왕이 될 운명이었지만 아버지의 폐위로 권력에서 밀려난 왕족과 망국의 왕족은 동병상년의 마음으로 아주 가까운 사이가 드는데 뒷날 김서연의 아들 김유신과 김용춘의 아들 김춘추가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김유신은 수로왕 이후 김해 김씨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다. 여동생을 태종 무열왕 김춘추에게 시집 보내고 삼국통일의 업적을 이루어 사후에 흥무대왕으로 주전된 유례없는 인물이다.